안녕하십니까 오늘은 IIH에서 최근 영상이 나온 게 있는데 기아 포르테 미국의 수출명이 포르테고 국내 출시 차량명은 K3로 알고 있습니다. 업데이티드 사이드 임팩트 테스트 결과가 나와서 이를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충격이 있을 때 어떤 질환이 어떤 외상 상해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테스트 차종은 2022년 기아 포르테 차량이고 스몰카에 포함되는, 그룹군에 포함되는 차량입니다. 4도 세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충돌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은 굿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업데이티드 테스트에서는 푸어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등급은 굿, 어셉터블, 마지날, 푸어로 분류가 되는데 푸어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번에 추가된 사이드 업데이티드 테스트의 경우에는 배려가 더 크고 강화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배려의 경우 좌측은 오리지널 테스트에 사용되는 배려이고 우측이 이번에 업데이티드 된 테스트용 배려입니다. 오리지널은 3300파운드의 무게로 31마일의 속도로 테스트를 하게 되고 새 테스트는 4200파운드의 무게로 37마일 속도로 충돌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테스트보다 82%나 더 많은 에너지를 충돌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오리지널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굿 등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사이드 테스트입니다. 전체적인 오버홀 이벨레이션은 푸어 등급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스트럭션 세프티 케이지는 마지널 등급 그리고 드라이버 인저리 같은 경우에도 마지널 푸어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머리보호도 마지널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후석에 앉는 패신저의 경우에는 이제 굿 혹은 어셉터블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후석보다 운전석에 충격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HRC-15이 252열때 두개골 걸절 및 뇌손상 가능성이 0.5% 이하로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결과는 800을 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머리 손상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손상에 대한 평가가 마지널로 나와 있습니다. 헤드 인저리 크라이테일화관은 HRC 즉 머리 상해 주수는 미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208에서 가속도의 시간적분걸로 정의되어 있는데 NHTSA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102조에서는 HRC 값을 10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HRC 값과 신체 상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HRC가 1000 이하라 하더라도 약 15% 정도의 중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 충돌시 B필러가 1cm 이상 더 밀려 들어가면 탑승객의 사망 위험이 3%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수행 시에는 인형의 늦굴 손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렇게 되면 사망 위험은 약 10% 정도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본 테스트에서는 어깨가 측면으로 6cm 정도 밀리게 되는데 이는 흰곽의 비틀림 손상 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관 역시 최대 61mm가 움직이는데 어깨, 체관 등의 이동에 있어서 속도 차이 등은 근골격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 손상 역시 가능합니다. 골반의 경우 7.6kN의 힘이 골반 골절의 약 25% 정도 발생 위험과 관련성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보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머리 쪽의 외상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사진 두 가지 모두 다 시트 이미지이며 왼쪽의 경우 머리뼈 앞쪽 부분에 골절이 있는 상태이고 뇌 쪽으로 골절이 파고들어서 뇌 손상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경우의 골절입니다. 오른쪽 사진 역시 두 개의 골절이고 뇌 조각이 뇌를 찌르고 있으며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출혈이 같이 동반된 모습입니다. 이렇듯 골절은 단순히 금방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골절된 뇌들이 뇌를 찌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막에 혈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뼈에 골절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머리뼈에 골절이 없이 뇌 바깥쪽 경막이라는 그 바깥쪽과 머리뼈 사이의 피가 보이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뇌를 압박해서 뇌 중심선을 편측으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미드란시프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신경적 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에피조랄 헤마터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 경막의 출혈이고 뇌 바깥쪽이 피가 난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비조랄 헤마터마라고 해서 경막하 출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보시는 이미지가 앞서 말씀드린 경막하 혈종입니다. 경막하 혈종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경막 뇌 출혈보다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출혈이 뇌의 경막 아래쪽 공간과 뇌 사이에 넓게 퍼지는 경우들이 많고 뇌를 압박하는 경우 그리고 뇌 부종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Cerebral Contusion이라고 해서 뇌 좌상, 뇌 안에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의 피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뇌 자체에 피가 나는 경우에는 간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 손상에 어떤 효율증이 나올 확률이 높고 뇌 부종도 생기기 때문에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상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인대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경체험자라고 하는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서베카 락트 파셋이라고 해서 관절, 척추뼈, 관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파셋이 한쪽이 넘어가거나 양쪽이 넘어가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측면 충돌해서 목이 좌우 이동하거나 시트가 상으로 이동하면서 목에 맞는 압축된 충격과 회전이 동시에 가해지게 되면 골절이라든지 인대 손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추관절이 억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편축성 혹은 양쪽성으로 관절이 잠기게 되는 현상으로써 목을 좌우로 돌들기 힘들게 됩니다. 이는 골절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흉곽 손상 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병들입니다. 흉곽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갈리뼈가 부러지는 갈리뼈 골절이라든지 이와 동반된 기흥 혹은 혈흥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어깨가 밀리면서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반 외상에 의한 골절 형태 즉 골반이 다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이라든지 염저의 근육통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골절 관련돼서 말씀드리게 되면 측멸 충돌이 있어서 골반이 받는 충격량이 큰 경우 좌우로 받는 힘에 의해서 골반 주변의 근육, 임대 손상을 비롯한 다양한 골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측멸 충돌은 라테럴 컴프레이션 형태로 발생하는 손상이기 때문에 찬장관절, 채골, 청골 등의 타박 및 골절, 그리고 임대팔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전적 치료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측면 충돌 시에 차량의 외부 차량이 치고들이면서 비필러라든지 혹은 차량 도어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골반 혹은 대퇴골, 다리 쪽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퇴골의 골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퇴골의 목 부분에서 여러가지 골절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런 목 부분뿐만 아니라 몸통 부분, 샤프트라고 하는 몸통 부분에서도 골절이라든지 혹은 근육의 타박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퇴골의 근육의 타박이 있게 되어서 혈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콩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방안과 같이 대퇴골 몸통 부분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가지 형태의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뼈이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통증으로 고생하실 수가 있고 이외에도 골반 골절 등과 마찬가지로 재활이 따로 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된 충돌 테스트에서는 이전에 굿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안전 등급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차종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필러 및 하브 프레임에 대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브 프레임의 변형은 뒷좌석의 시트 변형 혹은 운전석 등의 시트 변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의 상해 정도를 더욱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SUV 차량이 많아지고 전기차와 같이 차량 중량이 증가된 차량들이 이제 많아지는 환경에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미리 자동 접체들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